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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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늦지 않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벌써 5천명이 돌파 되어서 5천명 돌파 이벤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퀄리티가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근데 영상의 업로드 속도가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려다 보니까 제작 시간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영상 재미있는 영상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그럼 바로 이벤트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이벤트 제품입니다 코난의 몽 초파의 몽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아니 되요 5천명인데 이렇게 넘어갈 순 없죠 짠! 아 네 뭐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자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준비한 상품들입니다 어 상품 드립니다 어 일단 제품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 초파의 몽과 코난의 몽 이 두 제품은 새거가 아니구요 어 이게 원하시는 코난의 몽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네 중고지만 이벤트 제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코난의 몽과 초파의 몽은 제가 리뷰한 리뷰 제품입니다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구데타마 구데타마 5호가 되겠습니다 구데타마 5호 주물럭주물럭 투명 제품이구요 구데타마 5호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짠! 네 이렇게 구데타마가 5호 안에 들어있는 투명 제품 구데타마 5호 안에 들어있는 투명 제품 새 제품입니다 이 투명 제품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데타마 한 제품이 더 있습니다 구데타마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캡슐 피규어 세트 한 세트 한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고리 세트는 아니구요 피규어 세트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한 분만 더 봐주시면 아니아니 아니 될까요? 네 한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데타마 5호 한 분 그 다음에 피규어 한 세트 한 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짠! 9월달 롯데리아 9월달 롯데리아 제품입니다 스폰지밥이구요 북치는 스폰지밥 한 세트를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즈 때처럼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퀄리티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많이 구매를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세트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제품입니다 제가 리뷰한 깐 제품이 아니구요 포장 뜯지 않은 새 제품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인가요? 짠! 슈마! 슈마! 얼마전 인형뽑기에서 뽑았던 터닝맥카드 슈마! 네 짝퉁이구요 변신 슈팅카입니다 짝퉁 슈마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 인형뽑기에서 뽑았던 새 제품입니다 뜯지 않은 새 제품 변신 슈팅카입니다 네 이거를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조금 드릴 때 약간 걱정이 되는게 아무래도 짝퉁인데다가 인형뽑기에 들어있던 상품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새 제품이기는 하지만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망가친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제가 망가친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절대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진짜 이 상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냐구요 아니아니 아니되요 네 저는 짝퉁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짝퉁만 취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대회 터닝맥카드 대회 영상촬영차 갔다가 3시간 걸려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 정품 슈마입니다 정품 슈마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총 6분께 제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정말 구독자가 많은 큰 유튜버들 이벤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마련한 제품들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면 할수록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하고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루쿠, 액체괴물, 포핀쿠킹 이런거를 하는 채널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독 신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강요는 아닙니다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한번쯤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홍보차 한번 말씀드렸고요 참여 방법은 일단 이 이벤트는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 감사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 신청이 되있으셔야 됩니다 대문박 장난감 구독 신청 꼭 되있으셔야 되고요 댓글에 토이제리 이렇게 토이제리 써주시고요 제가 새로 만든 채널 이름입니다 네 채널 이름 깨알같은 홍보 토이제리라고 댓글에 써주심과 동시에 이메일 주소 같이 적어주시면 바로 참여가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문박 장난감 구독 신청이 되있으셔야 되고요 토이제리라고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같이 적어주시면 참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금요일 11일부터 18일까지고요 지금 영상 올리는 날이 11일이니까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19일날 제가 선별을 추첨을 통해서 선별을 해서요 20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19일날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별을 한 다음에 20일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벤트 참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